자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개발 방식 보죠 자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주체가 되어서 자금 조달이 이것저것 다 한다 속도는 빠르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위험은 높을 수 있다 위험이 크다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를 지주라 그래요 지주가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그래서 이걸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걸 지주 공동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 대물변제 방식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위탁 또는 수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양금 정산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대물변제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지급해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돈 못 주니까 건물을 나눠 갖자 라고 하는 건 대물변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고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금도 조달하고 돈 대줄 테니까 건축 시행만 개발업자 네가 해줘라 그럼 대가로 수수료 줄게 개발 수익은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고 개발업자는 수수료 가져가는 거죠 돈 대줄 테니까 건물만 잘 치워줘 자 분양금 정산 방식은 야 처음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주고 개발업자는 건축비를 대서 건물을 치웠어요 이때 건물을 나눠 가지려니까 좋은 거 네가 갔냐 내가 갔냐 싸우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분양해서 분양금 모두 모은 다음에 나눠 갖자 분양금을 분양금 정산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주공동사업 방식에는 대물변제 방식 대물변제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 이렇게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이 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공유한대요 개발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 대물변제 방식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주체가 되어서 대부분을 대부분을 한대요 근데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개발업자에게 건축 시행 사업 시행 건축 시행을 의뢰하는 이걸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한다 자 이때 개발업자는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개발 이익은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는 못하겠네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신탁 방식이죠 신탁이 나오면 소유권에 이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맡기는 사람이니까 얘를 위탁자 또는 신탁자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죠 그럼 신탁회사는 뭐가 된다? 수탁자 이거 중요하죠 신탁회사는 수탁자예요 그래서 얘기가 소유권을 가져갔어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대출 받는 것도 신탁회사 건축하는 것도 신탁 분양도 신탁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돈 주고 판 게 아니죠 계약상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자금 조달 및 개발 사업 전반을 누가 신탁회사가 담당하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하죠 그럼 신탁회사는 대가로 수수료 받는 거 이걸 토지 신탁이라고 하고 자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위탁은 둘 다 맡기는 거긴 해요 맡기는 거긴 한데 소유권 넘겨주고 맡기는 거고 소유권 안 넘겨주고 건축 시행 사업만 맡기는 거죠 얘는 둘 다 수수료 형태가 나타나죠 유일하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업 주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토지 신탁의 사업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죠 사업 수탁 위탁 방식은 누구?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고 건축 시행만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거 자 29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민간 자본을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넣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3섹터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 하죠 알파벳 3개를 쓴다고 그랬어요 알파벳 3개 자 보니까 여기에 준공 나오면 빌드 B 써야 되고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면 소유권을 넘겼다 트랜스퍼 트랜스퍼 자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했다 오퍼레이트라고 하니까 O 그래서 BTO라고 하는 거죠 BTO 자 30번에 기반 시설에 준공 나왔으니까 B 그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됐다 트랜스퍼 T 자 운영권을 인정했대요 O가 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시설을 국가 지자체가 임차하여 나왔으니까 L 리스 그럼 3개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L이 중요하니까 BTL 이렇게 하는 거죠 BTL 자 BTO는 운영하면서 사업시행자 민간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했던 자본금을 운영해서 네가 가져가라 통행료 다 네가 가져가라 모자라면 정부가 보상도 해줄게 라는 거고 자 BTL 방식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해봤자 돈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한 20년간 임대로 계속 줄 거니까 임대로 받아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해가라 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얘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거 도로, 터널 같은 거 얘는 문화시설 같은 거 학교, 도서관 같은 거 만드는데 BTL 방식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31번에 보니까 자 준공 나왔으니까 B 자 당의 시설의 소유권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한다 소유한다 O 운영한다 O 그래서 BOO 이렇게 나와야죠 BOO 그래서 BOO 방식이고 건설 준공 나오면 B 소유권 이전 기속 나오면 T 임차임대 나오면 L 소유권을 보유한다 소유한다 O 운영한다 O 이렇게 써서 우리 알파벳 3개로 쓰는 거죠 자 도로 터널 같은 건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죠 운영해서 오퍼레이트 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거야 투자금을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거냐면 BTO 방식이고 자 문화시설 학교 도서관 같은 거 운영해서 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임대로 줄게 계약기간 동안에 임차료 임대로 주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BTL 이렇게 가장 유명한 게 BTO, BTL이죠 두 가지 자 환지 개발 방식 보죠 환지 이건 도시 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자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두 개를 뺀대요 사업에 소유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 이거죠 자 그러면 사업에 소유된 비용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거 채비지, 채비지와 공공용지 제외하고 돌려준다 자 이때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땅값 막 올라가는 거죠 땅값 올라가는 걸 개발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 가져가는 거야 정부가 뺏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환지 사업 방식,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가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뺏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재개발 학자들이 재개발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학문적 재개발이에요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려가 있대, 우려가 있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발하는 거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전 재개발 이렇게 얘기해요 보전 재개발 우리가 보수 외우라고 그랬어요 보수, 보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원인만 제거하는 거야 원인만 제거하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만 제거하는 걸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외워다야 된다고 해서 수복, 수복 재개발 이 두 개가 중요하다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수복 근데 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전 문제 생기면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니까 예방이 중요해 그래서 보전 재개발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수복 원인만 제거한다 자 기존 시절에다가 확장, 개선, 첨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공법에서 계량이라 그래요 계량, 계량 그래서 이걸 계량 재개발이라고 한다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한다는 거고 재개발이에요 학문적 재개발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있죠 자 보니까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자 단독과 단독과 다세대야 다가구 아니네 다세대 다중 이런 거 아니고 다세대 공법에서 나왔나 봐 이게 단독 다세대가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 극히 과도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자 38번에 보니까 그냥 열악하고 그냥 밀집되어 있고 상공업지역 도시 여기에 상권도 도시 여기에 또 여기에 빠진 게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개발 재개발이죠 재개발 재개발 39번에 양호화돼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상당되는 뭐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얘가 중요하죠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공법에서 뭐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사실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찍어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너무 열악한 거 주거환경개선 도시하는 건 재개발 아파트 개발하는 거 재건축 뭐 간단하고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2번 보죠 보면 토지수재는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와 공사비를 부담해서 개발된 부동산을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나눈대 부동산을 나눈다 이걸 대물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 맞죠 자 3번에 토지신탁 방식과 사업수탁 위탁 수탁 위탁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형식의 차이가 있죠 맞아요 형식 차이가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체가 토지소유자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 얘는 소유권 이전이 있고 얘는 소유권 이전이 없고 얘의 개발주체는 신탁회사 얘의 개발주체는 토지소유자 전혀 다르죠 공통적인 건 수수료밖에 없다 라는 거 3번이 틀렸고 자 이게 간평에서 나왔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혹시나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자 보니까 수용과 환지 한번 이해해보죠 수용과 환지 정부가 수용한다는 건 부산금 주고 강제로 사들여서 정부가 알아서 다 개발하는 거예요 수용을 통해서는 공영개발을 주로 하는 거고 공영개발 환지사업방식으로는 신도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얘 이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크다 작다 작다죠 환지방식이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수용방식은 누가 다 가져가 정부 거 땅이니까 정부가 땅 서서 개발해서 땅 까보르면 정부 거니까 정부가 다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1번이 틀린 거죠 땡큐 틀리면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모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수용방식은 땅을 사야죠 땅을 사니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부담이 크다 맞죠 수용방식은 얘는 정부 거죠 정부 땅이야 정부가 마음대로 도로나 도서관 경찰서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기반시설 확보가 쉬워 어려워 쉬워 쉬워 이거 정부 땅이니까 환지 방식은 환지 개발 토지 매각 부담이 적은 편이다 맞아요 정부가 개발을 했어 정부 땅이잖아 나중에 이제 정부가 꼭 쓸 땅이 아니라면 팔아야 돼 수용했을 때 공용개발했을 때는 정부가 마지막에는 팔아야 돼 파는데 부담이 있는데 환지는 뭐해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죠 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매각 부담이 적다라고 나온 거예요 팔 필요가 없다 뭐 할 거니까 재분배할 거니까 일부 일부 채비지는 팔긴 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돌려주잖아요 공공용지 채비지 빼고 돌려주니까 돌려주니까 팔을 부담이 없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환지 방식은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니까 토지 소유자가 재정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돌려받았으니까 재정착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맞고 1번이 첫 번째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수용 방식은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 정부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다 정부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1번이 틀렸고 자 보니까 보존 재개발 이렇게 나왔네 보존은 이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발하는 거 보존 근데 보니까 여기에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수복재개발 이렇게 나와야죠 자 여기서 BOT 나왔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건설 B 소유 운영한다 O O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뭐가 있네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왔으니까 T 세 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BOT 하나 빼야 되겠네 BOT 이렇게 BOT 맞고 자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이걸 시장성 이라고 했고 이거 하려고 뭘 조사했다 흡수율 분석을 했다 과거 조사해서 미래 어떻게 될까 잘 팔릴까 이거 분석해 봤다 자 보니까 돈 없는 서민이 살고 있고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단독 다세대 이렇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활동 보죠 자 보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류했대 소유자가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분리되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졌대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해서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만 되겠다 간접 투자하겠다 관리 네가 따로 해라 자 이렇게 부동산 관리 업무를 누구에게 맡긴다 부동산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뭐예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예요 아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중 부동산 투자회사가 맡겨서 운영관리하는 거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예요 맡기는 관리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위탁 위탁 직접 하면 자가관리 맡기면 위탁 직접 하는 거 자가가 직접 위탁은 간접 이렇게 얘기하죠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면 혼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죠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 보안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가장 큰 단점 안일화 타성화에 빠는다 이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는 게 위탁이에요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안일화 타성화를 방지한다 가장 큰 단점 기밀 보안 유지에 어렵다 혼합관리는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내가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니까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게 가장 큰 단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에서 복합관리는 법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시설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한대요 소극적 뭔가 이용자나 소유자가 야 고장났어 고쳐 이거 불편해 바꿔 이렇게 하면 가서 고쳐주는 거 이런 거 법경기 중에 뭐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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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하는 거 법경기 기술 자 위생설비보안 건물과 부재 부적응 개선 경계층량 등이 있으며 이거 중요하죠 외화해야 되고 건물과 부재 부적응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층량 하는 거 할머니가 자꾸 들어오니까 울타리 설치하려고 경계층량 하는 거 아파트 입구에 분리수거 쓰레기장이 있으면 어 이거 적응되지 않은 거니까 안 보이는 거에 치우는 거 관리사무소는 기술적 관리 이 두 개 중요하게 외워놔야죠 자 얘는 무슨 관리가 속한다 시설 관리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에서 수익 극대화 돈 벌려고 가치 증진 이런 건 적극적 관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경제적 관리를 얘기하고 이때 돈 관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자산관리 자산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시설관리가 기술적 관리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복합 개념에서 보니까 법률상 절차를 위해서 계약관리 권리 등기상의 권리관계 공법 이런 거 법이죠 다 법률적 관리 이렇게 되겠네요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얘기하니까 법경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벌려고 관리하는 거죠 경제적 관리가 중요한데 투자하는 거 돈 벌려고 한다 이때 자산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외화해서 꼭 두 개 건물과 부재 부적응 개선한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한다 이건 기술적 관리 기술 기억해 놓고 자 주체에 따라서 자가관리 건물주가 직접 하는 거죠 자가관리 직접 관리 통제력이 강하죠 내가 직접 시켜가지고 다 하니까 강하고 보안 기밀 유지가 좋아야 나빠요 좋지 내가 다 하니까 노출되지 않겠네 자 근데 뭐에 빠지기 쉽다 안일화 또는 타성화에 빠지기 쉽다 오랜 일을 반복하니까 나쁜 습관 나태지거나 나쁜 습관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가 가장 큰 단점이죠 얘가 가장 큰 장점이고 자 무슨 관리는 전문성이 높대요 전문가가 안 돼 위탁관리겠네 위탁관리는 전문성이 높고 기밀 부안 유지가 어때요 불리하지 노출될 수가 있겠네 금고 위치 설계도 수익 같은 게 노출될 수 있더라 라는 거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중 누가 관리하냐 무슨 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결합했대 일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필요한 거 내가 못하는 건 맡겼다 이걸 뭐라고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근데 보니까 혼합관리는 다 내가 하기 애매하고 다 맡기기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딱 중간에 어울리잖아 중간 넘어가는 중간을 뭐라고 과도기 과도기에 유리한 방식 혼합관리 과도기 자 또 외워야 되는 거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임차인이 좋으냐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혼자만 개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유대성이 중요하지 유대성 유대성이 중요하고 임대차 유형은 무슨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하냐 주거용 지읏 지읏 지읏이 보다 조임대차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대요 유지수선비나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게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 살다가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도 임대인이 내고 보험료도 임대인이 내고 조임대차 지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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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돼요 나중에 자 공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공업용은 자 이 공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이 만약에 음료수 공장하려면 물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만 있으면 전력 공급이 충분해야 돼요 적합해야 돼 그 공장과 그래서 임차인은 적합성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순임대차 순수한 임대로만 받겠다라는 거 예전에 공순이라고 있었어요 공순 암기코드가 어감이 좋지 않아서 뭔가 좀 내가 좀 부끄러워져서 근데 공순이란 말 있었잖아 옛날에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상업용 자 상업용은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좋다 수익 자 그리고 임대차 유형은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번만큼 비율만큼 좀 더 더 내야 돼 비율만큼 그래서 비율 임대차라고 하죠 비율 임대차 자 보죠 이렇게 임대차 유형 중 무슨 임대차 방식은? 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료로 임대료로 수반대는 재산세, 보험료, 건물 유지비 등의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한대 임대료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임대차, 총임대차 우리가 조소득을 총소득이라고 하듯이 이건 조임대차예요 주거용에 올리는 거죠 주거용에 조임대차, 총임대차 자 보니까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비율 나왔으니까 비율 임대차, 상업용에 어울리는 비율 임대차 상업용 이러죠 자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는 두 개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합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돈을 벌면 더 내는 추가 임대료가 있다 이제 얘가 중요하죠 얘는 언제나 내야 되고 추가 임대료는 뭐의 비율이냐면 초과 매출액의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 낸다 이거였어요 기억나? 잠깐 예를 들어서 기본 임대료가 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천만 원 손익 분기점을 5천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잡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20% 이렇게 잡았대요 20%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 비율 임대차를 자 기본 임대료는 천만 원 잡았고 손익 분기점은 5천 잡았고 자 비율 20%는 이 비율은 뭐냐면 초과된 매출액의 손익 분기점을 초과된 매출액의 20% 비율만큼 적용한다라는 얘기에요 초과 매출액의 비율이야 초과 매출액의 비율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만약에 첫 번째 매출액이 1억이 벌 아니 뭐 8천만 원 벌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8천만 원 벌 것 같다 그럼 임대료 얼마 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어 임대료는 두 개 더 하는 거야 언제나 내는 거 뭐 기본 임대료 얼마? 천만 원 자 비율이 20%죠 근데 그냥 20%가 아니야 초과 매출액이야 초과 매출액 초과 매출액 손익 분기점 5천 잡았으니까 5천을 넘어선 거에 비율만큼이에요 넘어선 만큼이 얼마야? 3천 3천에 몇 프로? 20% 그럼 얼마? 6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 1600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매출액이 4천만 원 예상되고 있대 임대료는 두 개 더 하는 거죠 뭐 뭐 기본 임대료 천만 원 언제나 내야 되고 넘어선 게 있어 없어? 없어 손익 분기점 5천이야 없죠? 안 내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매출이 만약에 1억이 나왔네 1억 1억 그러면 언제나 내야 되는 거 기본 임대료 천만 원 추가로 내야 되는 거 초과 매출액의 20%잖아요 초과 매출액 얼마? 5천 얘의 몇 프로? 20% 얼마? 천만 원 2천만 원 내겠네 초 원래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언제나 내야 되는 거 기본 임대료 그다음에 초과 매출액의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로 계산하는 거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로 최근에 두 번 나왔으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 보죠 이제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볼 건데 원래 이제 우리는 물경기 볼 거야 물경기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이건 기능적이야 기술적이 아니라 물경기 우리 복합계능 나오면 법경기였죠 법률 경제 기술 또는 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물경기야 물경기 계속 따라 나올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리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마모 파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일까요 내부 요소일까 아내가 너무 비까뻔쩍해 아내가 근데 저기 산골 강원도에 있어 비싸싸 싸 아내가 막 엄청 허스러워하고 옛날 구직이야 근데 강남역 옆에 있어 비싸 무조건 부동산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외부야 외부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에 결정되는 거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건물의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에 있는 내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등이 결정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 등이 기능을 결정한다 이게 세 개 이게 만약에 감가도 마찬가지예요 감가 감가 요인이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이게 감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럼 만약에 마모 파손돼서 노후화돼서 감가가 일어났어 물리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졌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결합이 기능적 감가,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인데 얘가 화장실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 설계가 문제인 거예요 50평 아파트와 기능적 감가 큰 상가가 있는데 5인승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 감가 일어나겠죠? 기능적 감가 세 개 중에 하나 찍을 줄 알아야 돼 물경기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외부 환경, 경제,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설계, 설비 이렇게 물경기 건물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연수도 세 가지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내용 연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모 파손, 노후화되어서 버틸 수 있는 나이를 이걸 물리적 내용 연수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경제적 내용 연수 내부 구성 요소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나이를 기능적 내용 연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연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법이 있어 법 세법상의 나이가 있어요 세법상의 나이 우리가 세법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순위감, 감가상각을 정하죠 감가상각 정하려면 나라에서 나이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00억짜리인데 나이가 나라에서 50년 잡아줄게 그럼 1년에 감가가 2억씩 있다는 거야 100억짜리가 50년에 끝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1년에 2억씩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법상의 나이를 정해주는 거 법적 내용 연수, 법적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 4가지가 있다 법, 물, 경기 이렇게 내용 연수는 4가지가 있고 감가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물경기 중요한 거예요 보죠? 자 그러면 마모 파손 나왔어 뭐라고? 물리적 이렇게 나와야죠 물리적, 마모 파손 나오면 자 보니까 감가 수정과 관련돼 있대요 이거 이따가 보긴 할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나왔네 감가 수정은 뭐냐면 이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무슨 방식? 알겠어? 원가 방식에서 원가 방식, 원가법에서 제주도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한다 감가 누객을 빼서 가액을 구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 그럼 나이를 무슨 나이를 쓸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겠지 그래서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는데 이게 법적 내용연수를 쓰는 건 뭐냐면 세법에서 세금상정 시 뭐를 결정한다? 감가, 감가 뭐라고? 상각이라고 해야 돼요 감가, 상각은 세금 정할 때 쓰는 말이고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말이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감가, 상각은 세금 정할 때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었고 건물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전개발이 있어요 전개발 단계 땅만 있는 단계 신축해서 완공한 단계 신축 단계 이제 건물이 안정을 찾아서 돈 버는 단계 재기능을 하는 거 안정 단계 악화되는 단계를 노후 단계 쓸모없는 단계가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걸 건물의 생애 중이라 그래요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근데 여긴 땅만 있는 단계고 신축은 완공 단계잖아요 마모 파손이 있어? 없어? 없어 마모 파손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단계겠네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라 그래요 돈 버는 단계는 어디예요? 안정 단계야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재기능을 건물이 하는 거예요 이때 돈 버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건물의 대부분은 다 안정 단계가 차지하는 거예요 안정 단계가 가장 긴 시간 장기간 근데 이제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보니까 유지수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지수선은 악화된 다음에 노후 단계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언제 하는 게 좋다 안정 단계에서 유지수선 계량 같은 건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자 그럼 보죠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 마모 파손이 없는 단계가 언제? 신축 신축 단계 건물이 재기능을 발휘하는데 이제 재기능을 발휘했다는 건 임차인이 다 들어와서 돈을 충분히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단계는 안정 단계 이렇게 두 개 기억하면 돼요 신축과 안정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장기간을 차지하는 건물의 개량과 수선이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어디? 안정 안정 단계는 가장 길다 짧다 길다 대부분 차지하는 건 안정 단계다 라는 거고 별거 아닌데 나오면 보너스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조금 더 공부한 거고 이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딱 나오면 찍는 거야 뭐 일찍 가기는 글렀고 자 보죠 위탁관리 전문성을 통하여 전문가에 맡기니까 효율적이고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겠다 맞고 자 이거 외워야죠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하는 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외워놔야 되고 아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것도 기술적 관리 자치관리는 자가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관리 직접관리 자치관리라고 해요 직접관리하는 거 얘 가장 큰 단점이 안일해지기 쉽고 전문성이 결여되겠죠 맞고 자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에 위탁하는 거죠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내가 하고 필요한 것만 맡기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불분명해 불분명해 이런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맨 끝에 나와가지고 좀 속임수로 실수하기를 유도하는 문제였죠 뭐 위에 어려운 건 없었고 자 시설관리 고장나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고장났어 불편해 고쳐줘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는 소극적 관리 누가 시키면 가서 하는 소극적 관리 자 직접관리 자기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맞아요? 맞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내가 직접 다 결정할 거니까 맞고 자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비율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에 적당한 거죠 자 5번 봐야 돼요 5번 5번 유명한 지문 자 무슨 관리는 나왔어요 경제적 관리는 나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했대 마모 파손이 나타났대 고장났대 이걸 조치한대요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기술적 기술적 우리가 이건 복합 개념의 관리야 법경기 법경기 중에 아직 물경기 안 나왔어 법경기 중에 기술적 관리 자 10번에 보니까 26회 때 나왔던 건데 보죠 설계 설비 나오면 이제 감정평가 관련되면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나와야 돼 설계 설비하면 내부 구성 요소 얘기하는 거죠 무슨적 기능적 이렇게 나와야 돼 인근 환경 인근 지역의 변화 나오면 외부 환경 영향이니까 경제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안정 단계에서 양원 관리가 중요하다 유지 개선 수선이 중요하다 안정 단계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노후 단계는 여러 가지 설비 시설들이 악화되는 단계다 다 뭐 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또 마지막까지 잘 받냐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보죠 재무, 회계,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쓸데없이 막 집어넣었어 쓸데없이 위탁했대 뭔가를 위탁하고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대 그러면 내가 일부하고 일부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관리야 혼합관리 이걸 전문 위탁관리가 아니라 혼합관리 위탁관리 아니다 혼합관리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거 문제였고 자 마케팅 보죠 자 마케팅의 첫 번째 시장 점유가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이렇게 있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있대요 자 중요한 거 이건 뭐 딱 암기만 돼 있으면 되고 단어뜻말 해석하면 되니까 시장은 누가 잘 점유하냐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된다 공급자 중심의 전략 자 초창기는 시장점이었는데 점차 가면서 야 소비자가 어떤 마음으로 구매 행동을 하는지 심리적인 단계의 심리적인 단계를 달 연구해서 맞춤 마케팅을 펼쳐야 돼 라고 하는 거 고객 중심의 누구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관계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팔려고 하는 거 주적적인 관계 장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장기적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 STP가 있더라 이거 우리말로 세 표 차 이렇게 세 표 차 이 차별화를 잘 하려면 내기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야 된다 재 판 가 유 이렇게 세 표 차 재 판 가 유 이렇게 있었어요 암기할 때 시장 선거에 세 표 차로 붙었는데 어디 갔다 재 판 갔다 이렇게 재 판 가 유 자 이때 세 표 차는 세 분화죠 세 분화 누구를 수요자를 세 분화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공급 상품을 잘 차별화해야 되겠죠 뭐를 차별화한다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수 공차 이렇게 외웠어요 세 수 공차 이렇게 외웠고 자 제품 공급 상품 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부동산 자체 판매 촉진 판초 갈등이에요 특히 여기에 경품 행사가 나오면 소비자를 강하게 자극하고 유인하기 위한 전략 판촉 판매 촉진 경품 행사 가격 유통 경로는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팔 거냐 중개업소를 통하냐 분양 대행사를 통하냐 직접 분양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고 고객 점유는 고객이 물건을 사갈 때는 항상 네 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거친다였어요 이게 뭐다 아이다 아이다 이 A가 뭐예요 주의 주목 주의를 끌고 아이가 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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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관심을 가져야지 interest 흥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지 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뭐야 디자이어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산다 행동한다 구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단계 영어로 외우면 너무 좋지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외우면 좋고 우리말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의 주목 흥미 관심 얘가 욕구 아 사고 싶다 그 다음에 산다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 장기적 관계는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계속 팔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브랜드 전략은 계속 팔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장기적 관계의 대표적 관계 마케팅의 대표적 전략 브랜드 이렇게 되고 자 가격 중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해석해야 될 거 가격 가격에서 남들과 똑같은 가게로 팔겠다 비슷하게 팔겠다 시가로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위치나 층수나 방에 따라서 같은 자재로 만들어서 같은 구조지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거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신축 가격 전략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른 말로 나왔다 그랬어요 적은 가격 전략 이렇게 적은 가격 전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가격으로 팔겠다 다른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이만큼만 딱 외우면 한 문제니까 무조건 외워야죠 자 보죠 찾아보면 자 무슨 점유 마케팅은 뭐 측면에 적금 마케팅은 STP와 포피가 있대 STP 포피 시장 점유 시장 점유 누구 중심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STP 전략에서 세 표차죠 세 표차 수요자를 뭐하고 세분화하고 구매 가능성이 높은 수요자 집단 세분화한 것 중에 내가 팔기에 가장 적당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수요자 집단을 뭐라고 한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세 표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의 제품과 자신의 공급 제품을 자신의 공급 상품 공급 제품을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시킨다 자리 잡기한다 각인시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 차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걸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STP 세 표차를 얘기하는 거고 자 포피에 재판 가요가 있죠 영어 이제 해보죠 여기에 프레이스가 있으면 뭐야 프레이스 가격 가격 자 프로모션이 뭐냐면 판촉을 얘기하는 거에요 판촉 판매 촉진 판촉 판매 촉진을 줄여서 판촉 자 프로덕트는 제품 제품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얘기하는 거에요 유통 경로 혹시나 영어로 또 나올 수 있을까봐 한번 좀 체크해 봤고 자 재판 가요니까 가격 알고 프로덕트는 알겠지 뭐 다 알면 좋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플레이스가 유통 경로 재판 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59번에 자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아이다 원리니까 자 첫 번째 어텐션 주의 주모 인테레스트 흥미 관심 디자이가 뭐에요 욕구 욕망 이렇게 채워 놓고 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행동한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소비자는 네 단계의 심리 변화를 거치면서 구매 활동한다 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단계마다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각 단계마다 잘 취해야 돼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 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고 자 이때 판매 효과를 높인 전략으로 대표적인 의료는 뭐가 있다 브랜드 전략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분양 대행사를 통할 거냐 중기업소를 통할 거냐 분양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로로 팔 거냐 이걸 유통 경로 포피 중에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설계 설비 품질 디자인 등에 고려하는 것은 이건 제품 자체를 얘기하는 우리 제품이 설계가 좋다 최신 시기다 보안 시설 뛰어난다 이런 것들 이런 건 포피 중에 포피는 재판 가유 중에 하나 찾아야죠 제품 얘기하는 거다 자 63번 보죠 시장 침투 전략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전략 시장 침투래 우리 제품을 빨리 팔려고 하는 거대요 빨리 팔려고 해야 돼 침투해야 되니까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저가 저가 전략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경쟁자와 유사한 가격으로 팔겠다 유사 시장 가격으로 팔겠다 시가 전략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65번 중요하죠 65번 자 이게 적은 가격 날라왔어요 적은 가격 새롭게 나온 지문이에요 적은 가격 자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방위 층에 따라 가격을 어떻게 파는 거 다르게 파는 거 다르게 판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전에 썼던 표현은 신축가격 전략이라고 한다 신축가격 전략 요즘보다 다 분양할 때 신축가격이죠 층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파니까 보니까 수요자를 강하게 자극하고 유인하는 전략이래요 경품 나왔네 경품 이걸 뭐라고 한다? 판촉활동 판매 촉진 판촉 자 부조 11번에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적으로 잘 퍼뜨려라 인터넷상을 통해서 잘 입소문을 내서 퍼뜨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퍼뜨려라 맞는 얘기고 자 보죠 이번에 보니까 고객 점유 이렇게 나왔어요 고객 점유면 공급자 중심이야 소비자 중심이야 소비자 중심이지 근데 보니까 뒤에 내용이 공급자 중심이고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STP 중에서 얘를 선정한다는 거죠 시장을 점유한다 시장을 점유할 때 틈새 시장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중에 틈새 시장 공유하는 게 좋지 이건 무슨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점유 관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장기적 지속적으로 자 보죠 4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STP 전략 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 표 차 중에서 아파트의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킨대 새겨 넣는 걸 각인이라 그래요 새겨 넣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 STP 중에 세 표 차 중에 차별화 위치시킨다 각인시킨다 자리 잡기한다 자 아이다 아이다 나왔으니까 주의 주목 흥미 관심 욕구 욕망 액션 행동 이렇게 나와야죠 아이다 자 12번에 보니까 세분화는 누굴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세분화하는 건 수요자가 구매자 맞죠?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자꾸 구매자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거죠 수요자를 자세히 나눈다 작은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게 세분화 자 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하고 그 집단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하는 거예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이다 라는 거고 먼저 세분화한 다음에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소비자에게 표적시장 소비자에게 차별화시켜야지 자 판촉은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싸게 팔아야죠 고가야 저가야 저가로 팔아야지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빠른이니까 빨리 팔아서 자금을 빨리 회수하려면 싸게 팔아야지 고가가 아니라 저가로 팔아야 된다 빨리 나오면 무조건 저가예요 자 13번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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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친화적 실계천 우리 제품이 좋다 자연친화적이다 우리 제품 아파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제품 얘기하는 거고 자 중개업소를 활용했다 뭐 하려고 분양할 때 직접 분양하냐 분양 대행사를 통하냐 중개업소 통하냐 유통경로 얘기하는 거고 유통경로 자 분양가는 가격이 가격이겠죠 가격 경품 추천한 거 경품 나오면 뭐야 판초 판초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이런 건 뭐 찍어도 맞아야지 어쨌든 개발관리로는 깊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딱 가르쳐준 것만 딱 더까지 더까지도 충분해 사실 이것보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안 가르쳐주는데 충분히 가르쳐줬으니까 가르쳐준 것만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쉬었다가 지금이 뭐 6시 됐네요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감정평가 우리 어제인가 그제 아니 그제죠 아니 그제인가 지난 이번 주에 배웠잖아 감정평가 그렇죠 기억이 나지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날 거라 생각하고 깔끔하게 10분 쉬었다가 또 열심히 마지막 감정평가 해봅시다 10분 쉬었다가 1분 쉬었다가 3분 쉐og 요리를 설치한